뒷쪽에 보면은 저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소개해보면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로마 종교에 신학성서 썼고 뭐 주요 논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마 종교와 신학성서 이제 그리스도로마 종교에 신학성서에 관한 쓴 것은 제가 안 넣고 뭐 보면은 이제 영지주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신교 중에서는 제가 알게 모르겠냐 약간 영지주의 전문가가 되어버린거야. 왜냐하면 뭐 그냥 뭐 논문을 좀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그리스도로마 종교 관점 그 다음에 영지주의인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고대 영지사상 고대 영지사상 관점 속에서 제가 요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은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제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먼트가 요한복음 영적인 책이 다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 영적인 책이 다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화가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좀 약간 거칠게 신학화가 됐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을 좀 더 정류하게 그리고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등 기독론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려면은 영리사상을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 3일체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3일체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제가 여기 본문에 니키와 신주를 실어놨는데 사실 3일체는 우리는 이해로서 라기보다는 그냥 믿음으로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토토리아노스나 아니면 아우러스틴 이런 사람들이 쉽게 3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맞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3일체에도 이제 요한복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골로수자 1장 15소를 택할 것인가 이런 게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로마주의 신약성서를 하면서 부제를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이렇게 부착하게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법은 좀 그래요. 아까 지난번에 나연수 박사님도 그 사상사 비평법을 이제 제가 소개해 주셔서 좀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면에 히스토리업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종교사학파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론 중이고 역사학계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상의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사상 우리가 3일체가 있다. 그러면 이 3일체가 어디에서 왔는가 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해 들어갈 때 이제 고고학적으로 들어가는기보다는 그 사상의 흐름 사상의 단위를 모아서 그걸 계속 추적해 들어가서 결국은 이 오늘날의 이 어떤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를 좀 살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의미를 찾아보는 뭐 이런 식의 방법론이다 보니까 좀 크게 얘기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그 뭐 유발하라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빅히스토리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빅히스토리 방법론은 이제 그 과학계에서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그걸 갖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이 뭐냐면 그 러브조이라는 그 학자가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 아이디어 그레이트 취인조 빈 이라는 그 책을 써내므로써 역사계에서 사용했는데 그것이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 분야 특히 과학 분야까지 적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사용해서 할 거고요. 벌써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죄송한데 근데 저는 이제 제 이런 거를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는데 요한봉을 다닐 때 제가 좀 약간 그 구체적인 얘기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교 요한봉 봉은 잘 아시니까 또 나 박사님도 그렇고 요한봉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면에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약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끼는 이제 한국 신학학 그다음에 또 한국 기독교의 세대 특히 목사님들의 난점이 뭐냐 그런 방법론에 대한 유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 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학성서 연구 방법론 이런 거 다 배우시잖아요. 성서 방법 배우고 역사병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 현장으로 가면 그거 적용하시나요? 네. 안 합니다. 왜 안 하시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소화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 설교 때 제가 이제 역사비평적 방법론 그리고 뭐 나박산도 주택교수는 그걸 이제 조금씩 적용을 하거든요. 내가 소화시킨 만큼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방법론이 약하다 보니까 성서 해석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직하지 않고 아까 나박산도 말한 것처럼 이제 자의적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서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쌓아놓은 그 학문의 업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고 역사비평 200년 이상의 역사비평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문서가 있어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는 흔히 짧습니다. 대장경 대장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삼국인종사 삼국사기 이게 어느 시대 때 문서예요? 삼국사기 네? 고래시대입니다. 그렇죠. 삼국유사도 그렇고 12, 12세기, 13세기 문서 그것도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성서는 지금 몇 세기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빠른 거는 2세기, 3세기 뭐 그리고 이제 구약성서가 가면 더 예. 그런 쌓아놓은 어떤 연구의 축점을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불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교를 하는데 우리가 서구의 어떤 성서가 어떻게 보면 서구 문화권에서 물론 이제 그 아시아 서남 아시아 지역에서 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배워서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여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앞부분에 서른 시간에 그걸 아시는 것이면 한 번 우리 동전이 우리에게 좀 간력하게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기계적으로 읽을 것인가 축제적,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물론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동시에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초기 교회부터 성서는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것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축제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서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교회에서 유효하고 한국교회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자 자체가 네. 신앙을 우리가 굉장히 유지시켜주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뭐 역사 민평이나 배경 이런게 하는게 아니라 어떤 성서 구절을 딱 하나 가지고 이것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줄 수도 얼마의 힘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은 우리가 성서 본문을 굉장히 내가 충분한 영감을 받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문에 그 정황하고 그러니까 이 성서 저자가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된 얘기를 수없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 기계대국축자들 영감설은 어떻게 보면 이 성서 저자 자체를 여러분 뒷무대 저는 3.4.16절인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그 감동이 뭐냐 그게 사실은 영감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저자에게 그냥 내려주셔가지고 그 저자가 타자수처럼 찼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법원에 가면 그 소기관 아니 속기사 있는 것처럼 거기는 뭐 속기사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돼요. 그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지 떼어내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주 강범하게 이 카돌리의 기계를 연감설을 카돌리의 기계를 갖다가 이제 교권으로다가 더 강제했는데 종교교회 때 그 교권을 해방시켰지만 그래도 축제적 연감설 기계적 연감설을 좀 발전하게 축제적 연감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권으로부터 좀 더 발전시켜 통화했던 이게 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자적 예를 하고 뭐 그거는 뭐 마찬가지 오늘도 오늘 한국교회 많은 이제 보금주의교회나 보수주의교회 근본주의교회 이걸 근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하는 축제적 연감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인정해요. 단점을 인정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어명령이라고 해요. 정어명령 이런 문제 뭐 토를 달 수 없는 예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뭐 그냥 문자적으로 미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밝혀주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내가 청소를 입을 때 너무 괴롭게 돼서 그 청소를 폈는데 가로둔다가 목매워 죽은 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나 또다시 듣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뒤돌아보지 않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나오고 이런식의 어떤 얘기들이 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저는 이제 최소한 우리 보금주의권에서는 이제 유기적 영감서로 가야 된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오게닉이라는 말이잖아요. 살아있고 기본적으로는 역사비평을 전제로 해요. 역사비평. 그래서 그 성소의 어떤 배경 그 다음에 어떤 뭐 고각적 증거들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이런 것들 역사비평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소 말씀들을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나마 좀 실수를 돌았나 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쉽지는 않 제가 보니까 이제 뭐 클레모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다 하신 분들도 설교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잘 적용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문학적 역사적 예 문학적 저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조태훈 교수님이 이제 그 내래티브 또는 이제 이야기 이런 걸로 드라마로써 이렇게 하는게 사실 그런거죠. 이제 한국 이제 보금주의권에서 내래티브 비평은 많이 받아들여요. 내래티브 비평 그러니까 서사 비평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야기로써 보금서 성서를 읽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문학 비평을 많이 적용을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문학 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문학 비평의 가장 기본 전제는 성경은 성경은 자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아니요. 성서는 문학작품이다. 이거에요. 성서는 문학작품이다. 이게 전제에요. 성서는 Bible is literature. Bible is literature.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서가 문학작품이다.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신가 모르겠어요. 성서가 문학작품이다. 네. 거부감이 드시나요? 공주님 어떠세요? 성서가 문학작품이다. 하면 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은 다르니까 그렇죠.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가 문학작품이다 얘기하는 순간 이제 자유주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유주의자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조태현 교수님도 이렇게 추악했지만 이제 하나의 방법 문학 비평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 그 소위 말하는 서사 비평도 있고 뭐 수사 비평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 비평도 있고 제가 사용하는 이제 저는 사상가 비평도 문학 비평에 안에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집어넣고 뭐 미니스 비평도 있고 그렇고 있는데 어 이제 그럼 왜 문학 비평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이제 역사 비평이 가지고 있는 역사 비평은 굉장히 본문을 나누고 짧게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게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역사성도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어 뭐 흔히 말하고 우리 역사를 알 수 없다. 뭐 뭐 저자도 그렇고 다 이제 너무 이제 난도질 해 버리는 어떤 물론 이제 정확하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은혜가 안 돼. 근데 뭐 조태우 교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굉장히 그 서사 비평으로 하지만 굉장히 여러분 은혜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학 비평이라는 건 사실은 이 성서가 그래도 뭐 편집 여러 가지 어떤 시대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다. 이거예요. 문학 작품. 그러니까 문학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아 이거는 문학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아니요. 좋은 말이죠. 문학성이 있어야 그 책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책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 그러는 거죠. 아크나사님 아직도 계속 아 그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데 성서는 문학 작품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이 딱 드는 대부분의 사람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왜 문학 작품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왜 문학 작품이야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문학 작품이다 하면 이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약간 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인간이 만든 창작 이게 어떻게 문학 작품이다 하면은 그래서 저희 지도 선생님이었던 데니스 맥도날드 우리 또 나 교수님의 또 선생님이 하셨던 이분은 마가복음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소설이다. The gospel of Mark is novel 문학 작품 안에 소설이 포함되죠. 그죠? 시도 포함됩니다. 사실은 이제 성서에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를 시로서 읽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시를 시로서 읽지 않을 때 시를 시로서 읽지 않고 산문을 읽는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시를 그냥 뭐 어떤 뭐 에세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창조과학계에서 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어떤 사실 팩트를 읽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저는 창조과학계 그건 사회비 신학이다 얘기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계에서는 사회비 과학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교육에서도 창조과학계 사람들을 여러 번 왔다 갔을 거야되죠. 한국교들이 창조과학계 엄청나게 에 만 초대하고 또 합니다. 저는 이제 창조과학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저는 양승훈 교수님의 책을 좀 읽어보라 그래요. 그분이 원래 창조과학계 회원이었는데 열성군자였는데 자기가 미국 보금지역원으로 유학을 가보니까 조사에 그쪽에 트리니티 이반제일과 미국에 보금지역원인데 자기가 교수들은 절대로 성적으로 그렇게 창조과학계에 대해서 문자들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충료를 받은 거예요. 적어도 역사 교육평을 적용해요. 김세현 교수님도 보금주의권이지만 역사협력을 적용하시고 미국에 있는 보금주의권은 다 역사협력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에서 보금주의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가면서 근본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서구에서 보금주의권 학자들을 딱 데려와 보면 한국에서는 진보적이야. 진보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신학계 지형이 굉장히 우수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그룹을 좀 못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게 또 먹힌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 얘기들이 지금 태극기 부대 얘기들이 먹히는 것처럼 한국계 먹히니까 목사님들은 또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가 좀 건강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하는데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는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구 기독교는 망해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유럽교회들은 사람들이 안 망하고 있고 망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안 모이지만 기독교 자체의 크리스찬이티가 망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이 거기는 압도적인 문화입니다. 문화 선생님이 하고 있죠. 그렇죠. 불교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게 불교 국가로서 집한 게 한 몇 년 정도 되어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통일신라부터 해가지고 고려까지 한 거의 한 천년의 기간 불교 국가였습니다. 스테이트 위리즈였어요. 국가가. 황룡사 부충사의 속탑이다. 뭐 이렇게 다 사실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고려 통일신라를 시대의 어떤 고려시대의 어떤 불교를 연구해 보면요. 서구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커스타드 스티루스가 국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 이상으로 완전히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그게 굉장히 그게 천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다 그 다음에 유교 국가가 됐지만 불교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절대 다수는 뭐 불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유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자 유교는 국가의 어떤 기한에 종교를 한다면 체계로서 최소는 500년 갔어요. 왜냐하면 이씨 조선이 500년 갔잖아요. 완전히 유교였던 그 사상과 이념을 철저하게 실현시킨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 유교를 굉장히 편하했죠. 이런 건 당쟁과 파벌과 이런 걸 했지만은 사실 한국 유교만큼 그렇게 굉장히 어떤 사상주체계가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유교나 한국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은 불교 전통이나 유교 전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공산 국가가 돼 버리면서 선불교 전통 사실은 한국 불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너무 안 돼요. 그러나 뭐 소구에서는 젠부디즘 그게 선불교인데 젠부디즘 하면 뭐 저기 뭐야 일본을 찾아가요. 그러나 이제 몇몇 사람들은 한국 불교가 가장 선불교에서 유료도 마찬가지예요. 5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이인화 씨가 쓴 영원한 지옥을 위한 책이 있죠. 그 소설로도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유학자들이 정말로 영원한 나라 이상적인 걸 만들어서 정말 처절하게 투쟁을 합니다. 정조는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투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하나였던 그 영원한 제국을 만든다는 게 그 유교 이념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게 우리는 500년 봤어요. 불교가. 아 유교가.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사라졌느냐. 우리 삶의 지배하는 게 유교 문화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기독교. 한국에 들어오지 200년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태기를 맞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기독교가 지금 이 하락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반동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짧습니다. 서구 기독교 2000년.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내 맞은 이기를 이제 기독교는 이제 한국 기독교 200년. 요 안에 우리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우리 성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된다. 성서를 종교계획처럼 새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소니 하면서 뭐 욕먹는 기독교. 욕먹는 교회로 이제 가다가 이제 망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 불교가 왜 망했죠. 잠시